한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끝까지 결실을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이안희 윤계상 결별 윤계상 차여영 결혼 배우 이안희 측 열애인정 비연예인과 올초부터 진지한 만남 이안희 그녀는 누구인가 이안희 종교 기독교 기도하는 아버지와 이안희 손담비, 공효진, 정영원, 이안희, 최수영, 정경호 등 성경통독산매경 이안희는 어머니 언니와 함께 서울 온누리교회에 출석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 가해금을 타며 찬양을 부른 적도 있으며 인스타그램에도 종종 기독교 관련 글귀를 많이 올리는 등 매우 독실한 신자입니다 2007년 5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시 대회에서 4회를 차지한 당시 이안희 양이 7월 2일부터 6일 부산 백스쿠에서 열린 캠퍼스 미션 2007 개막식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 행사를 주최하는 CCC는 대학원에서 가해금을 전공하는 이안희 양이 중요 무용문화재 제23호 가해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어머니 문재숙 이와이두 교수 언니 이슬희 양과 함께 개막식 무대에서 국악 연주와 간증을 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이안희에 대한 15가지 사실 SQA에 의하면 첫 번째 이안희의 어릴 적 장례 희망은 배추 장소였다 다수의 인터뷰를 통해 확성기 달린 트럭을 몰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게 멋있어 보였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국악고등학교 진학 시절에는 학교담을 많이 넘었다고 밝혔다 체육대회 때 치어리드를 하는 등 학교 활동에 적극적이었는데 전고막 수를 받은 성적별 공개의 엄치 딸을 인증했다 세 번째 이안희는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히브리어까지 배웠다 특히 히브리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안희가 성경책을 원문으로 읽기 위해 배웠다고 전해진다 네 번째 미스코리아 진 선발 이후 미스 유니버스 대회의 4위를 기록했던 당시 헤어, 의상을 모두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연예계 초반 쏙 들어가는 보조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권유받기도 했다 여섯 번째 이안희는 만능 스포츠맨이다 드라마 원더우먼을 연기하기 위해 수개월 액션슈쿨에 다니는 모습이 유튜브 하니 모하니를 통해 공개됐다 태권도 3단 보유자의 스쿠버 다이빙도 즐긴다 일곱 번째 필라테스와 요가 자격증을 보유한 이안희는 2019년 발리에 가서 한 달간 포레스트 요가 트레이닝을 받고 왔다 여덟 번째 서울다학교 3대의 미녀로 알려진 김태희, 이안희, 오정연은 진학시절 스키 동아리 멤버로 친분을 쌓았다 아홉 번째 대학시절 김태희의 보디가드와 같은 역할을 했었다고 말했다 2017년 비와 김태희의 결혼식에선 이안희가 부캐를 받아 이목을 끌었다 열 번째 천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극한직업 개봉 전 이안희, 류승용, 진성규, 이동희, 국명은 소상공인을 위해 치킨 CF를 거절하자는 약속을 했고 이를 지켰다 열한 번째 뮤지컬 시카고에서 주연으로 활력할 당시 연기력에 대한 호평을 많이 받았다 정작 이안희는 한 인터뷰를 통해 배역에 너무 깊이 몰립해 있어 슬럼프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열 두 번째 페스코 베지테리온인 이안희는 12년간 고기를 먹지 않았다 최근 유튜브 문명특급에 출연해 현재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다고 밝혔다 열 세 번째 취미 부자인 이안희는 요가 뿐 아니라 제다를 즐긴다 유튜브를 통해 차를 마시는 영상과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 푹 빠진 취미로는 그림이라고 한다 열 네 번째 SNL 코리아에서 대박을 친 헤이 모두들 안녕은 미국 SNL의 앤마스톤이 연기한 버전을 패러디한 것이다 열 다섯 번째 드라마 원더우먼의 포스터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실제 흙속에 들어가 찍은 사진으로 이안희가 직접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하인드컷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안희 성경통독 맞춰 사랑으로 되갚으며 살겠다 배우 이안희가 2018년 6월 성격완독을 위한 서울 드림교회의 주일성경통독반 통큰통독과정을 수료했는데요 이어 강의를 맡아준 박정인 목사와 리더 조원에게 덕분에 완독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피했으며 이안희는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아야 하는데 사랑에도 너무 많은 빚을 지며 산다 꼭 사랑으로 되갚으며 살겠다며 수십 개의 팔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문구 한자 한자 적어주신 영혼의 디자이너 수현 언니께도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안희의 새로운 사랑의 시작 배우 이안희 측 열애인정 비연예인과 올초부터 진지한 만남 배우 이안희씨가 열애중입니다 11월 8일 연예매체 스포츠소울은 이안희가 현재 비연예인과 교제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서로 관심사 및 추구하는 방향이 갔다며 이미 몇몇 관계자들에게는 남자친구를 소개했으며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두 사람의 결혼 얘기가 오가는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도 이날 이씨의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이씨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분과 진지하게 교제중이라며 상대방이 비연인이기에 신상정보 공개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우 이안희씨는 서울대 출신으로 2006년 미스코리아 지니로 데뷔했으며 이듬해 미스 유니버스에서 4위를 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영화와 드라마로 종행무진 활력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출연작으로는 불굴의 며느리 빛나거나 미치거나 역적 백성을 훔친 도족 열렬사제 영화 연가씨, 타짜, 신의손, 극한직업, 블랙머니, 원더우먼 등이 있습니다 이안희의 사랑과 이별 윤계상, 이안희 사랑 2013년 2월쯤에 윤계상이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안희와 사귄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소속사에 따르면 두 배우는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 자리 때 처음 만났으며 당시 자리에서 서로의 친구들이 겹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후에도 몇 번씩 만남을 함께 가지며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2013년 1월 18일엔 두 사람이 발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교제설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여자친구 이안희와 함께 강아지 두 마리를 분양받았는데요 자신은 숙강아지의 감사를 그리고 여자친구는 암강아지의 해우를 입양했습니다 키우고 있는 강아지의 견종은 꽃동드 툴레아이며 그래서인지 2013년 3월에 동료 김태우가 1대100의 1인으로 나왔을 때 윤계상이 지오리 멤버 중 본인에 이어서 먼저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정작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은 2015년에 결혼한 박준영이었습니다 윤계상, 이안희, 결별 특히 2019년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별서를 맞았습니다 이안희는 2019년 9월 인스타그램 계정에 모든 건 변하니까 설령 항상 함께하는 관계라도 그때와 지금 저도 너도 다르니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나고 보면 사무치게 그리운 날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들 그런 오늘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어가던 둘은 결국 2020년 6월 결별 소식을 전하며 안타깝음을 샀습니다 당시 결별 이유는 개인 사생활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후 윤계상, 이안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은 오랜 연인이다 보니 자주 다퉜다가 다시 화해하는 일이 잦았다 이번엔 완전히 연인관계를 정리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이외로 같은 소속사에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윤계상이 자신이 소속사를 나오겠다는 뜻을 전했고 소속사를 저스트 엔터테인먼트로 옮겼습니다 이안희는 대표적인 엄친 딸입니다 하여튼 서울대 연예인인 김태희보다 얼굴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전통악기 가예금 장구 등을 연주할 줄 알고 전통미행이 특기라고 합니다 노래도 잘 부르는 편이고요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엄청 은혜로운 표정으로 부릅니다 영화 프랑스를 하며 관심있는 언어에는 중국어 일본어 거기다 기독교라 그런지 이안희는 성소 히브리어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안희는 2006년 미스코리아 진이 되고 2007년 미스 유니버스 사유가 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때 이안희의 섹시한 사진들 때문에 남자 팬들이 엄청 생기게 됩니다 이안희는 미코가 되고 나서 자신은 절대 연예인이 되지 않겠다 했지만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지금은 영화 드라마에도 나오고 각종 CF와 MC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서울대 캠퍼스에서 김태희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2004년도의 것이네요 이안희 나이가 1983년생이니 대학 3학년대 차진인 것 같습니다 당시 서울대 3대 미녀는 김태희, 오정현, 이안희였습니다 이안희 집안도 대단합니다 이안희 어머니는 무용문화재 이와일대 교수를 맡고 있는 문재숙씨 이안희 아버지 이상업씨는 국가정보원 제2차장 출신으로 경찰청 수사국 국장을 거쳤고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문희상의 외삼촌입니다 게다가 이안희 친언니 이슬기씨 역시 가해금 연주자입니다 이안희님의 새로운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크리찬튜브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고린도우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찬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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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